오케이 제가 독도입니다 독도 자 빼시구요 여기 바디를 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위치를 틀어놨군요 딱 끄면은 이렇게 자 독도입니다 여러분 독도 독도 차량인데 드리프트인데요 보시면 LED까지 다 이미 되어있는 LED 버킷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바디도 따로 판매하고 있구요 독도 차량에 바로 중인데 너무 이쁘네요 자 나머지 차량은 여기는거는 요구모고 이거는 바디만 바디만 따로 카바디거 나오고 카바디라고 하면 나오구요 엔진차에요 1대 10사이즈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나오니깐요 카바디 카바디도 버시고 그 다음에 요구모 차량인데 요구모차는 조금 나이도 높고 비싸죠 그 다음에 독도차 독차도 한번 해볼게요 20시 Yani 네 8êt 8편없이 바로 10시 4 5 5 5 5 5 5 6 10 5 5 감사합니다.